큰 사건을 해결했을 때 영적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는데 언제쯤 복원되나요? 수행을 하셔야 빨리 복원되겠죠? 항상 기본에 충실하실 때 빨리 복원되겠죠? 기본에 충실하실 때 올겐자,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 만나면서 참나 안에서 괜찮아 하고 안식을 취하면서 생각 정리를 자명하게 하고 계실 때 홍범 14조에 맞춰서 생각을 자명하게 정리하고 계실 때 빨리 충전되시겠죠? 진리에 맞게 명상하고 진리에 맞게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 안에서는 또 영적 에너지가 생섭죠? 그리고 호흡 수련해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충원해주고 이런 작업들이 제일 기본이잖아요?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. 학당에서 강조하는 참나각성, 양심성찰 자명한 마음, 참나 접속, 호흡 수련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해주셔야 큰 슬럼프 없이 잘 넘어갔을 수 있어요. 한 과목만 잘하시면 슬럼프 옵니다. 어느 하나만 잘하다가는요. 저희가 왜 세 과목을 얘기하겠어요? 열고는 일어나면 잘 모르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